오늘의 시그널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그냥 글씨는 많이 준비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 이점이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HD가 붙어서 더 길어져요. 왜 이렇게 종목이 다 길어졌죠? 현대 일렉트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PNG를 끊고 나니까 세계에서 에너지 인프라에 관심을 안 갖다가 인프라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독일은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태양광을 풍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더 땡겨야 하면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걸 각성을 한 거예요. 전쟁 한 번 나면 저렇게 인프라 다 날아가네. 그래서 노후화된 인프라를 신규로 고치하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현대 일렉트릭같이 전력기기를 깔아주는 배전반이나 이런 걸 깔아주는 업체들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대륙.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다 전기차를 주목하고 있지만 일단 IRA법에서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일단 미국에 공장이 있는 애들이 유리하다. 맞죠? 다른 곳 말고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는 애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이 있다. 이거죠. 여기 지금 두 개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엘라베마의 공장이 있고요. 바로 현대차 공장이 있는 곳이죠. 여기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어요. 엘라베마 현지 공장이 있는 데다가 신재생에너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육상풍력 어디 있나요? 산 꼭대기 그리고 해상풍력은 바다. 산 꼭대기 바다에서 진짜 전기가 필요한 것까지 끌어올려면 그리고 미국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돼요.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걸 땡겨야 되는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수요가 좋다. 그다음에 중동입니다. 중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한다고 하고 사우디에서 호날두 데려와서 월드컵 개최한다고 하고 카타르가 월드컵 저기 했고 두바이는 놓칠까 봐 또 저기 하고 있고 전부 다 중동이 지금 유가에 안정성 있는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깔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게 전기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 실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하고 380km볼트급 변압기 기자재 공급 계약 따냈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박이에요. 이것도 아까 그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PNG를 편하게 쓰던 거를 이제 LNG를 다 땡겨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LNG선이 발주가 많이 되고 친환경 선박이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발주가 되죠. HD 현대조선 중간지주사가 한국조선해양이죠. 우리나라 3대 조선해양이죠. 우리나라 3대 조선해양이 작년에 240억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 LNG선 친환경 컨테이너 선들 이런 거 수주를 했습니다. 보통 조선사가 수주를 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조선 기자재업체들에게 주문을 늦춰 작년에 쌓였던 이 수주 이게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앞에 둘 다 HD가 붙어있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에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HD 현대 저희 중공업의 주주회사잖아요. 같은 HD 그룹이니까 누구한테 수주를 주겠습니까.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쓸 어떤 회전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수주가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3가지의 큰 모멘텀에다가 아까 말했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의 어떤 인프라의 위기, 각성 이런 부분들이 HD 현대 일렉트릭에게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3가지 큰 이슈가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격들 좀 보겠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나씩 매물을 격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2018년에 여기에 횡보였던, 6개월 횡보였던 이 라인만 남았습니다. 5만 5천 원. 5만 5천 원을 뚫으면 바로 그 만 원 마디지수 때 상단이 6만 5천 원까지 열리게 돼요. 지금의 이 기세상으로는 이 과열권에 접어들었지만 계속해서 밀고 나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6만 5천 원까지는 일단 목표로 삼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6만 5천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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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